ốc나등록ãn Fi 3 거리가 안돼더만. 하나,둘,서위 삼재가 서위네. 3재가 서위데 뭘 거리가 안돼? 보살는 고집도 쉬구만. 제가요. 이런 24일생. 줄도 강하고 몸수도 한 번씩 가다 아야쎄하고 심하죠. 머리도 한 번씩 아프고 아저씨는 고집이시고 아저씨는 자기밖에 모르잖아. 딱 자기만의 고집에 자기만의 아잡이에. 보살님이 안 따라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이 집에는 보살님이 내처럼 고집을 시하면 고집 시하겠어. 못하지. 대주말엔 무조건 내가 올 거 따라가는 수밖에 없잖아. 그죠. 제 성격이 절대 그렇게 못해요. 누가 내 성격이 응 근데 그렇게 살잖아 지금. 안 살자니 자식 때문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자식도 지금 뭐 잠재에다가 6월 3일 6월 5일 생인께 조상궁택이 없으면 얘도 안 되고. 이 집에 가 저거 뭐 뭐 광산김치 쪽에는 누가 이렇게 비는 분도 계셨고 마 공물 많이 들인 분이. 아세요 저 시어머니가 응 애기가 안 생기니까 응 그때 좀 아이고 애기를 안 생기서 아들이 애기가 안 생겨서 시어머니가 자체가 아니 제가 애가 빨리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이잖아 이 공단자 자식 아냐 그러니까 보살님 집 광산김치 집에는 보살님 자체도 그렇지만 자손이 좀 귀한 집이잖아. 그 대신에 공을 좀 많이 데리고 살아라 근데 보살님 공들여 전혀 안 하고 있어 왜 안 와 보살님 나름대로 혼자 혼자 고집 쉬고 혼자서 생각도 하고 혼자서 많이 다 하잖아.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못 해봤어 이런 쪽으로. 그런데 공을 데리고 살아남은 공을 데리고 살아야 아기가 명이 명이 자꾸 있어지고 애기 하는 일도 좀 낫잖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혀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쪽으로는.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하루 그냥 달달이 먹고 살고. 그냥 신랑 학시만 좋으면 되고 신랑 가면 따라가 주면 되고. 이 신랑은 성질은 급하지만은 말은 잘 들어. 고집이 좀 쉬다 보이지. 보살님 말 잘 듣잖아 한 번씩. 보살님 고집이 더 쉴걸. 그런데 내가 하자는 일이 잘못된 일은 생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가끔 따라주더라고요. 왜 그러지밖에 보살님 촉이 빠르잖아. 촉이 빠른지 뭔지 알아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내가 느낌에 이게 맞다 하면 그게 맞다고 가는 거잖아. 그런데 일을 일을 스무 나은 생이 사이에서 스무 나은 생이 줄이잖아. 가름질 날이잖아. 그러니까 공을 많이 데리고 살아야지. 보살님은 공을 많이 데리고 해야 돼. 두 손 모아서. 그래야 이 자식도 내 건강도 대주도 그러고 살아야지. 돈 돈 돈 돈 하지 말고. 제가 좀 돈 돈 돈 돈 하지 말고. 그게 보입니까? 보살님은 돈도 헛떡이 헛떤 돈 쓰진 않잖아. 네. 맞아요. 딱 생각해서 쓰고 계산해서 쓰고. 그거 이상도 안 나가잖아. 나이에 투자하는 것도 별로 없잖아.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오로지 내가 사는 거. 네.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애기가 안 생기는 거야. 애기가 한 번 이 내리 내리 서진 않았나. 네. 맞아요. 애기가 안 흘렀지 흘렀지 싶은데. 예예 흘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들부터 애기가 안 들었을걸. 예. 맞죠? 예. 재앙의 벌도 있잖아. 음. 어. 재앙의 벌도 있고. 또 보살님 자체가 몸도 한 번씩 가다가. 열도 나지만 추여. 찹다. 냉하다. 그런 게 좀 있다고. 그러게 보살님이 지금 살아오는 세월은 60이지만. 내가 잘 살았다고. 잘 살고 가는 거라고만 생각을 해. 근데 건강도 조심해야 돼. 허리도 한 번씩 아프고. 네. 어? 허리도 아프고 가슴도 한 번씩 가다가 답답해. 뭐야. 뭐가 체인 거면 치러. 네. 답답하니까 내가 밖에 시장을 몇 바퀴 돌고 나면 좀 시원하고 이야기 몇 마디 하고 나오면 시원해. 그런 게 집에서 가만히 밥 먹고 살 수는 없어. 제가 그 직장 생활을 안 해도 먹고 사는 데는 나름 제가 아꼈으니까 괜찮거든요. 근데 몸은 아픈데도 일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보살님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병 나거든. 내가 아까 그러잖아. 보살님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병 나니까 시장 한 바퀴 돌든지 쟤 바퀴 돌든지. 내가 어디 가서 조금 아는 데 가서 앉아서 수다를 조금 뚫고 와도 속이 좀 시원하다는 거야. 보살님 집에서 가만히 있는 분은 안 돼. 병 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팔자가 이런 팔자가 있나. 맨날 제가 공 대리라는 팔자야. 보살님 공 마이 대리. 알았어요? 네. 그리고 올해는 삼자에 상문은 들어와서 벌써 상문은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 상문은 나지는 않을 거예요. 친정 엄마. 친정 쪽인지 상문은 들어와 있어요. 이 년 전부터. 아. 상문은 들어와 있지만 아직은 상문 안 납니다. 네. 아직은 안 나니까. 보살님은 보살님은 혼자서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고 혼자서 모든 거를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이라도 듣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공을 많이 들이세요.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은 착하다마는 여기는 조상궁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들이 잘하고 마. 지금 어디 계세요?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취직했어요. 따로 있죠? 네. 취직도 안 되다가 언제인지 된 지 얼마 안 되네. 3년 됐어요.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지타는 열심히 하고 마. 네. 그런데 애가 또 자기 엄마 마음대로 안 따라주면 부해나 하나? 그 항상 아기 때부터 떨어져서 살았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 그런데 자식한테는 신경 쓸 거는 전혀 없어요. 제 생각에도 아저씨하고도 그 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여자 문제 있어가지고 좀 두닥두닥하고 그로 인해서 제가 좀 마음의 병도 많이 없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 생각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건. 아저씨야 뭐 바람기 있는 거야. 30대 거고 30대 40대고. 지나고부터는 안 하잖아. 어차피 50대 들어서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광창김시 쪽에는 남자들이 조금 끼가 있어. 바람기도 있고. 설마 제 아들은 그러지 않겠죠? 그렇지. 그런데 그거는 보살님이 공을 들이는 데로 가라고. 왜냐하면 이 집에는 공을 들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만 공을 들인 게 뿐이 아니고 그 우대도 보통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 집에는 공을 들여야 많이. 며느리도 좋은 며느리 봐.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쨌든 내가 뭐 조금 손을 놔서 자식이 내한테 좀 떨어져 살았다 해서 늘 가슴에 자식 걱정은 하고 있잖아. 네 맞아요. 그래 늘 여기에. 아가 전화 오면 가슴이 덜커덩 하듯이 무슨 일로 전화했을까? 좋은 일로 했을까? 보고 싶어서 했을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아무 일 없이 사고 일 없이 그리고 얘도 성질이 대주나 비슷한 성품이야. 성질이. 찬찬한 것 같아도. 네 맞아요. 좀 어찌 보면 좀 급한 편이죠. 좀 하닥거리는 편이다. 그러니 그것만 조금 눌러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어머니가 올해 눈삼재잖아. 내년까지 나삼재잖아. 그러니까 낙매수 조심하고 엄마 넘어지는 거이. 네네. 한 번씩 다리가 힘이 빠진다. 네 맞아요. 다리가 힘이 빠지니까 넘어지는 거 조심을 해라. 그리고 자궁 조심하고이. 자궁이요? 응. 그리고 어머니가 이 대주의 미운 감정도 확인하는 감정도 다 내리세요. 알았어요? 네. 이분하고 백머리 틀고 갈라 하면 만약에 보살님 이 대주가 바람을 안 피우고 여자 바람이 없이 갔으면 네. 보살님 못 살아. 아. 명이 짧아. 네. 어쨌든 지나갔잖아. 네. 지나가는 명에서 보살님 이만큼 60까지 사는 거예요. 앞으로도 더 살리니까 그런 마음을 한 번씩과 대주 쳐다보고 옛날 생각한 보살님 요새 화가 나. 네네. 내루세요. 아시겠죠? 네. 이 시간님부터 다 내루고 그냥 보살님이 살아오는 지금 살구제비잖아. 보살님 살구제비하는 노 다 지금은 보살님이 어쨌든 간에 부부가 같이 가니까 그나마 그나마 사는 거야. 알았죠? 네. 그래도 지금은 대주가 보살님 말 잘 듣잖아. 자기 자신도 그래. 요즘 자기가 왜 이렇게 내한테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죽을 때가 됐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보살님한테 잘하잖아. 왜? 이 사람의 마음이 55, 6, 7이 되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보살님이 아깝고 불쌍고 마음이 짠한가 봐. 응. 알았죠? 그러니까 옛날에 미운 감정 엇거리던 마음을 다 내루라고. 알았어요? 응. 오로지 이 자식마 보살님도 이 자식마 바라보고 사니까 그 자식마 안고 아시겠어요? 네. 지금부터는 보살님 건강 다리 힘이 한 번씩 빠지면 낭매 수 있다. 네. 그러고 잠도 좀 자소. 네네. 잠은 뭐 밤에 내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한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좀 자소.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띵 하잖아. 네네. 어. 그게 뭐냐면 보살님 마음의 미운 감정 게 심한 잠자 대주한테 같이 살아도 여기 있어 분이 안 풀려가 있거든. 옛날 생각하면 그래서 더 그래. 그러니까 친정도 보살님이 엄마 아버지가 계시더라도 내가 돌봐야 되는 입장이잖아. 한 번씩 가야 되고 그죠? 네. 그 집만 해도 내한테는 버거 본 거야. 네. 알았어요? 그러니까 동생도 내가 돌봐야 되는 입장이잖아. 네. 그러니까 보살님 마음이 무겁단 말이야. 어? 네. 맞아요. 내가 이게 그거라도 없으면 보살님 이 세상에 살아갈 의미가 없어. 그만큼 보살님이 줄이 강하고 업보가 강하고 공덕이 없다는 거야. 이제 이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고 그러고 오세요. 돈 돈 돈 돈 돈 돈 안 해도 지금은 보살님이 옛날에 벌어먹고 살았지만 지금 안 벌어 가도 네. 대주가 벌어주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고 올해는 어디로 다니도 바람을 한번 쐬러 다니더라도 네. 뭐 절어 가시든지 네. 좀 가서 보살님 마음이 내키는 대로 네. 가서 절도도 좀 하시고 그러고 오세요. 그래 아들도 좀 빌고 음 알았어요? 네. 음 그러면은 될 거예요. 음 그럼 요 가슴부터 내리세요. 보살님 요 가슴에 근심 걱정 하기가 많아. 음 아닌가요? 맞아요. 진짜 친정도 친정 엄마도 제가 하나에서 열까지 안 챙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동생들도 있는데 어떻게 된 형편인지 다들 좀 그렇고 보살님이 1월 24일 생이잖아. 네. 내가 양업계에 짐이 가득 차고 가잖아. 그래도 내가 한다고 해도 엄마 마음에는 안 차고 안 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을 좀 많이 들이. 네. 본인이 공덕을 안 들이고 가잖아. 아 공덕 들이세요. 공덕 들일 게 뭐 있노. 그냥 절에 가 절 좀 하고 아들한테 가서 쌀도 좀 올리고 그래 하세요. 네. 뭐 무당집에 와서 하라 꼬모 보살는 하지도 안 할 뿐더러 가서 마음 가서 그런 데 가서 털어놓고 그래 오세요. 그래 오고 나면 많이 괜찮아.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저희 아버지 인생이 참 짠해서 제사를 지낼 4월 초파일날 제사인데 엄마가 지내고 이제 엄마가 힘드니까 제가 혹시나 지내도 안 될까? 안 됩니다. 절에다가 올리세요. 아 친정 제사를 말을 안고 갈라요. 친정의 모든 일은 제가 아무리 모든 일 해도 남은 식구잖아. 본인은 결혼을 했잖아. 그 제사를 조금 보태가지고 절에다 올리세요. 아 그게 나을까요? 그렇지. 그러면 엄마 아버지도 낫고 보살님도 낫고 알았어요. 보살님이 왜 짊어지려고 그래? 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왜 자꾸 하는지 저도 그게 뭐냐면 일은 줄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혼자가 모든 거는 혼자 판단하고 혼자서 계획을 다 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렇잖아. 내가 여자지만은 남자 행사를 해야 되거든. 맞이. 맞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보살님이 그렇게 잠을 많이 못 자. 왜 머리 위에 늘 신경을 써야 되니까. 여기가 답답하니까. 여기에서 나를 좀 찾고 살어. 언제까지 제사 10년 지내고 또 날릴 거야? 제사 누구 줄 건데? 제 아들은 자기 친할머니 제사 자기가 막내거든요. 시갓집에서 그런데 제는다 하니까 결사 반대를 하더라고. 엄마 더 이상 엄마는 일 다니면서 그거 못 한다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절에다가 올리라고. 네. 엄마가 절에 부처님 전에 연불공덕 받아들고 가라고 돈 조금 안 쓰면 되잖아. 그러지 않아도 엄마가 절에 올린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절에 올리세요. 올리고 그래야 엄마가 잠을 좀 자. 이것저것 신경 그만 쓰고 이 대주도 옛날에 살아왔던 거 네. 너희한테 애미 깃던 거 너희한테 이렇게 했잖아. 하는 마음 감정은 분노 다 내리세요. 보살님이 오로지 인자부터는 보살님 인생도 좀 살아. 서글프잖아. 안 서글퍼? 가끔은 그런 게 눈물도 나잖아. 가끔은 눈물이 나잖아. 서러운 눈물이 나잖아. 혼자서 그렇지. 혼자서 막 펑펑 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신랑한테 또 친정일이고 이러니까 말도 못 하고 또 신랑일도 남한테 내 자존심이 허락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보살님 절에다가 절에다가 올리면 뭔가 내가 한 번에 가도 두 번을 가도 할 수 있잖아. 가서 닦으세요. 그리고 이 자식을 위해서도 닦아주셔야 되고 이 자식은 빌어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엄마 공을 많이 드려야 돼. 아시겠어요? 아들이 엄마 앞으로 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 네 맞아요. 아니요 엄마? 맞지? 그리고 한 번씩 엄마 허리 아프고 자궁 위에가 아파. 절에 가셔서 혹시나 수살연가 올리면 올리세요. 수살연가 저리 가는 데 가면 수살연가 올리는 게 있어. 엄마 그거 갖고 애기 내란 거 떨어진 거 올리세요. 그래야 배가 안 아프다. 나는 보살님 자궁 위에가 아파. 아버지 코코 바늘 찌르는 거 맨지로 그러니까 내가 뭐 하라면 보살님 안 하실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수살연가 정리해버려. 그래야 얘한테도 운세가 돌아와. 알았죠? 그러니 어차피 보살님은 죽을 때까지 자식 자식 빌고 갈 거니까 자식 때문에 공을 좀 들이세요. 이 집에는 공을 들이 가는 집이고 엄마도 공을 들이야 괜찮아. 그리고 대주도 보살님 하자는 대로 따라올 거니까 지금은 인자부터 조금 늙어서 생각을 해봐. 나이가 인자부터 그러면 보살님이 살아온 세월호보다 살아가는 날이 편안해야 되지 않나. 그죠? 맞아요. 그리고 병원에 가셔서 종합검진할 때는 위검사를 좀 하시고 보살님 위 별로 안 좋아. 항상 안 좋아. 위 안 좋아. 그렇게 위검사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살님이 내가 뭘 맡아서 뭘 제낸다 제사를 제낸다 하지마. 나를 좀 찾아. 가서 바람도 셀껴. 절에도 가고 뭐 어차피 돈은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 음식에도 제삽이 들어가잖아. 그럼 많은 사람 고생해. 저를 올라가셔서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하시면 얼마를 달라든지 얼마를 할라든지 그러면 형제들 하고 언 좀 하시고 그래 보세요. 혼자 마음은 좀 편하네요. 울고 나니까 편해요. 편하죠? 누구 앞에서 울지도 못해요. 마음이 편하죠? 이런 데 오면 보살 우는 거요. 그러니까 건강 조심하세요. 그리고 낭매수 특히 올 겨울에는 낭매 조심해. 다리가 한 번씩 힘이 빠지네. 이상한 게 걸어가다가 그래. 신발이 끓기는 이상한 게 한 번씩 빠지거든. 그런 거는 딱 한쪽만 그래. 두 쪽이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신기해. 아시겠죠? 네네.